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돈복 터지게 만드는 그 생활 풍수 알아보겠습니다. 두 마리 토끼를 이렇게 잡으세요 라는 그런 내용으로 돈복 터지게 만들어줄 그 요령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텐데요. 여기에서 그 두 마리 토끼는 그 풍수와 또 현실적인 또 경제적인 그 상황 개선을 의미합니다. 풍수하면 우리는 그 돈 들여서 뭘 그 사다가 집에 세워놓으면 또 되는 것으로 또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. 풍수로 그 돈복 터지게 만드는 그 핵심은 그 공간을 그 부위 통로로 만들어주는 그 공간의 그 확보 차원이 더 중요한 또 핵심이기도 합니다. 어떤 사람이 그 재물운을 끌어당긴다고 해서 출입문을 그 빨간 칠을 하고 또 집에 그 남동구역에 재물을 그 잡아당기는 부위 그 꽃병을 둔다 한들 정작 그 사주체의 개인인 또 사람 자신이 아무 일 그 하지 않고 또 손을 놓고 있다면 아마도 그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의 대상이 될 겁니다. 풍수라는 것은 그 풍수를 시도하는 또 사람의 역할이 또 중요하다는 것이죠. 현관이나 또 거실 주방이 어수선한 또 집에서는 돈복이 그 들어오질 않습니다. 이런 집은 또 이런 공간을 또 정리만 해줘도 돈복의 그 흐름은 또 이전과는 또 아주 다르게 또 촉진이 돼서 들어올 것이고요. 풍유와 또 번영을 불러들이는 그 다양한 또 풍수품의 배치도 결국 그 깔끔하고 또 청결하게 이렇게 관리된 공간에서 더 진가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. 여기에서 또 경제적이고 또 실질적인 그 공간 역할이 있습니다. 그 사람의 바로 재정 상태인데요. 어수선한 재정 예를 들어 뭐 고구마 줄기처럼 주렁주렁 그 빚이 청산되지 않고 또 널려 있다면 이것도 마치 그 현관에 수북히 그 벗어놓은 또 신발로 복을 맡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죠. 그래서 모든 그 채무 모든 그 빚은 일시에 그 청산되진 않더라도 그 빚이 그 한 개씩 두 개씩 그 꺼져가는 그 줄어드는 그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액수가 적은 것부터 꺼나갈 때 그때 그 돈복은 다시 좋아집니다. 또한 그 집에 그 뒹굴을 다니는 그 영수증, 청구서, 고지서 이런 그 지출의 암시가 될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항상 그 한 곳에 모아서 종이봉투나 또 종이가게 그 모아서 또 보관을 해주셔야 합니다. 이런 것들을 그 눈에 안 띄게 그렇게 그 보관을 해주면 그 후에 그 깨끗이 정리된 그 현관처럼 돈복은 또 다시 좋아진다는 것입니다.